6장, 구약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성경의 역사 이제부터 6장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내용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동안 1장부터 5장까지는 저자가 주장하는 자기의 학적 관점을 얘기한 것이라 어렵게 많이 느껴지는데 6장으로 넘어가면 성경 역사 1 먼저 해서 우선 첫 번째는 큰 제목이 어떤 종류의 시대인가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신학성경에 비해서 확실하게 특징이 뭐냐면 시대적 구분 그래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 시대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약성경을 보면 노아홍수 시대, 그 이전에 에덴동산 시기, 노아홍수 노아홍수를 지나서 족장시대, 족장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 열한기시대, 왕국시대 이렇게 나누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시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스와 클라우니 같은 경우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루시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을 구약성경의 마지막 위대한 시대로 지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아브라함의 시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보스나 클라우니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관점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하다, 좀 관략하게 지나간다 그거를 굉장히 비중을 적게 잡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매번 어떤 것을 지금 주장하냐면 아브라함. 그래서 151페이지 보면 이게 뭐냐면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관계가 하나님의 중대 사건을 성립시키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구약성경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구상은 타락으로 시작해 바벨론 사건의 이어지는 이야기와 달리 대체로 상세하고 지속적이다. 나는 구약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법은 구약성경이 이런 시대적 구조가 나타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구약성경이 제거하는 단서를 따르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구약의 시대적 구분의 기준점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보스와 클라우니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비중을 아주아주 적게 잡는 면이 있다. 그거를 아주 자기와 좀 틀린 관점으로 지금 딱 제시를 해요. 그래서 151페이지 맥 3반절에 작은 글씨 봐요. 성경신학의 발전은 구속역사적 성경을 지닌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성경의 어떤 구조적 성경의 어떤 체계, 성경의 내용, 어떤 성경의 자체적으로 증거하는 어떤 메시지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줄기가 뭐냐 줄기가 구속역사죠.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을 연구할 때는 이 구속역사적 성격을 공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에 속한 부분들은 구속역사의 시기들로 창조, 타락, 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구분된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맨 밑에 각주 나왔잖아. 에드번드 꿀레오니의 그 설교와 그리고 성경신학. 설교와 성경신학 그 책. 이거 번역돼 있죠.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클라우니가 지금 이제 성경신학에 아주 그냥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한마디로 딱 요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밑에 그러나 클라우니가 보수의 입장은 따르긴 하지만 창조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보면 클라우니의 접근법이 더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클라우니가 창조에서부터 시작한다. 창조에서부터. 더 보수보다는 그래도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0배지로 넘어가면 150배지로 넘어가는 그 작은 글자를 좀 봐요. 이제 이 저자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제 스콧 헤프먼의 글에서 이제 인용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적 발전은 순종에 근거한 인류를 동반하는 창조 질서로 시작하고 믿음에 근거한 아브라함을 동반하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로 나아가서 결국 순종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 타락 전에 창조를 근거로 인류와 맺으신 원래 언약관계는 하나님의 구속행위로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제약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이 성경신학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속의 관점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 때 이전과 이유를 이렇게 딱 구분을 줘요. 그러면서 물론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전의 여러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좀 더 구체적인 구속 언약을 맺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누구에게서 와서 구속 언약을 맺었냐면 아브라함에게서도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에는 굉장히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의 관문 구속의 관문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신학 성경에서도 로마서나 약간 아담에 대해서 약간 진술이 나오지만 사실은 아담이나 노아 이런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 이후에 성경 전체에서 보면 크게 비중이 없어요. 내용상 크게 비중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선지세에도 그렇지만 어때요? 비중이 커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날 신학 교회가 사실은 언약의 출발점으로 보려면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모세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 일단 모세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하면 대체로 뭡니까? 모세. 딱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된다고 하니까 모세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였고 또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때요? 율법을 게시하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도 게시하고 성전과 제사도 게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어떤 족장은 사실은 모세죠. 그런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내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벌써 언약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약교회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여기서도 하나님 하나의 구속행위로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재확립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신학 또 구속신학의 관점의 첫 출발점을 아브라함에게서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유익해요.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봤을지 모르죠. 상당히 지금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유익한 그런 관점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구약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시야를 아주 넓혀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 전체는 창조부터 지금 여기 이제 추방과 기한 기한까지 쭉 다뤘어요. 쭉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선지사들 선지자들의 종말론에 대한 것들만 따로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창조. 구약 역사에서 주요 초점들을 했을 때 창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창조와 타락. 성경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육 중에 가장 첫 번째 창조 사육이 나오죠. 그런데 이 타락이 창조의 그 하나님의 시간대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창조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 타락했거든요. 그렇죠. 에덴 동사에서 아담 가월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 안에서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지 하루 만에 에덴 동사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에덴 동사에서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이 굉장히 간격이 어때요? 길지 않아요. 굉장히 길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사실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이 태어나잖아요. 바로 첫 아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이 무제한 상태에서 오래 있었지 못했어요. 얼마 안 있다 바로 타락해서 그만 하나님의 완전한 지유심의 축복을 오래 누려보지도 못했다고 보는 게 참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에서 154페이지에 나오고 가면 이 창조, 창세계의 창조 기사가 끝나면 시평과 후기의 예언서들이 기록될 때까지 창조사건에 대한 구체적 성찰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봐요. 그러니까 이 창조사건이 구약성경에 의외로 어때요? 후기에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비중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시편 곳곳에 잠깐 약간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사건은 주로 여기 나죠? 하나님의 구속사회과 관련해서 성찰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구속에 대한 것도 이미 하나님이 염대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서 뒤늦게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창조와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던 거예요. 이제 타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담과 타락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이 부족한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른다. 사실은 뭐 아담과 하와이 타락 사건도 창세기 우리가 보면 알지만 자세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그냥 아담이 뱀의 게임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뱀 때문에 그만 서운 악화 따먹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것이 조금 있다가 아담도 게임을 받아서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쫓겨났다. 그렇게 많은 얘기가 없어요. 많은 얘기. 아주 좀 더 자세하게 특히 이제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와이에게 게임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이 너무 적어요. 차라리 그냥 그거에 비하면 이제 뱀이 뱀이 하와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많은 편이죠. 그러나 아담은 크기 짧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담은 주니까 먹은 거예요. 주니까. 별 생각 없이 먹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아요. 우리가 타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155페이지 거기 보면 뭐라고 나냐면 중반절에서 조금 아래 보면 타락이 구약 성경의 모든 구원 경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즉 성경의 모든 구원 경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다. 전제 그러니까 구원 왜 구원이 있어야 되느냐 타락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타락이 있으니까 타락이 없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있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뭘 전제로 철저하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구원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언약과 구속은 약속의 땅과 에덴 동산으로의 귀환을 염두에 둔다. 언약과 구속은 약속의 땅과 에덴 동산으로의 귀환을 염두에 둔다. 이런 귀환은 에덴 동산에서 방출과 이런 재난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리지도인인 우리가 원자라는 교리 항목에서 논의할 법한 내용은 큰 관심사가 아니며 악의 귀환에 대한 철학적 난제는 말할 것도 없다. 순종과 충성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하는 전제들은 선택, 언약, 구속의 관점으로 진술되는 기운과 가장 빈번하다. 이 문장을 잘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홍수의 노화 이 노화 홍수도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좀 크다면 큰데 그러나 우리가 신학성경에서도 노화 홍수에 대한 잠깐 잠깐의 몇 번의 언급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노화 홍수가 엄밀히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노화 홍수 때문에 하나님의 아단과 하와의 타락의 진행이 사실은 멈춘 것은 아니에요. 멈춘 것도 아니고 어때요? 그 타락이 없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화 홍수 바로 뒤에 노화가 술취하죠. 노화가 술취. 벌써 어때요? 노화 자신부터 겁니까?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을 겪었지만 어때요? 바로 죄가 그냥 영향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수 자체가 엄밀히 얘기해서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단과 하와의 타락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어요. 회복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뭘 알 수 있느냐? 중반에 봐요. 노화 홍수에 대한 기사는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불가피성을 아주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 홍수의 의미를 어떻게 두냐? 바로 요기입니다. 노화 홍수가 어때요? 첫 번째 아단과 하와의 그 타락을 복구시키지는 못했어요. 복구시키지도 못했고 또 뭐예요? 그 죄의 진행을 끊어버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노화 홍수의 가장 중요한 성경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 심판, 불가피성 이 세 가지. 우리가 노화 홍수를 우리가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첫 번째 세상을 죄 많이 지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두 번째 세상을 새롭게 지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의 의외 세상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다만 많은 사람은 심판으로 죽었고 노화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방주해서 구원했었을 뿐이지 사실은 첫 번째 홍수 이전에 세상이 타락한 그 모습이 노화 홍수 이후에 얼마 지나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홍수를 일으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 홍수를 일으킬 계획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지개 원약을 줬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결국은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권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것으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과 같이 반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홍수는 결국은 가장 노홍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은혜. 은혜죠. 은혜. 은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냥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또 왜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라도 어때요? 역시 아담의 죄에 유전된 사람 아니에요. 그 죄의 핏줄에 여전히 유전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왜 살리셨을까? 그들까지도 그냥 멸망해서 아주 새롭게 새롭게 그냥 확 아주 완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뭡니까? 그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인류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때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버티게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완전히 인간 전체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왜 노아와 노아에게 또 그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건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어떤 애초부터 그가 새로운 무제한 아주 그냥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의 사람은 아니었죠. 아담 역시 뭡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뭡니까? 우상순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대라도 마찬가지고 그의 가족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죠.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가 됩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그 성경의 그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성경은 많은 비중을 다루질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비중이 많이 다루죠. 아브라함의 그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참 굳이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좋았을 뻔한 것들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하신 이 구속의 언약의 첫 스타트는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영적 의미는 구속사적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맺으시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결국은 나중에 그 민족에서 결국은 다위세 후손, 다위세 씨,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열매, 그리스도가 결국은 신약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157페이지 하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특이함이 두드러진다. 특이함이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다른 언약과는 좀 차이가 있다. 158페이지 넘어갑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노아 언약과 아브라 언약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속성이 존재하다. 그러나 구원 역사의 더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분명히 언약을 맺기는 맺었지만 구원 역사의 더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지금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로 두는 주제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구약 역사 전체까지도 담아요. 이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언약의 뿌리.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은 여기 잠깐 나오죠. 그 중반 이후에 보면은 구원의 사실은 노아를 통해 예정되지만 구원의 양식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시작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게 이제 신명기 26절 5절 그절에 신앙 고백에서 확인된다 이거죠. 또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민족,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많은 축복을 하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보다 더 확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상세기 12장 1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1절 6절, 17절 21절, 17장 1절 8절 여기 중정절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공부를 성경 본문을 살피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지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 중반에도 뭐예요? 출애급 사건의 성취될 구속의 근거는 구속의 근거는 출애급 5장 22절에서 6장 8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들로 제시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중재할 때도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호소한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확증성을 증명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첫 번째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이스라엘과 관계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160페이지 보면 지금 거기 이제 성경구절 거기 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서 고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요. 가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이스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초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이전의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자신부터도 그들의 직접적 피출을 어디서 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본다. 그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인류의 보편적 공통 조상일 뿐이지 이들을 노아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노아를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부터는 어때요.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들은 아브라함의 참 뭐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아주 중요. 거기에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해요. 신약성 경계에서도 그런 부여를 많이 하죠. 요호수와도 이제 보니까 160페이지. 요호수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순간에 시작되고 약속받은 땅에서 자신의 현 상황으로부터 종결되는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저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세운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벌써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161페이지 넘어가면 다윗. 다윗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11개 하 13장 23절도 그렇고 여기 뭐 지금 이제 다윗 자신도 그렇지만 여기 역대상 그 다음에 또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그 이후에 모든 구약 역사를 진행시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하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도 그 이후에서도 시 2편도 그렇지만 11개 역대 선지서에서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고 참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꾸 뭐로 기억을 시켜주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자꾸 기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즉흥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된 것이 아니라 벌써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는 아주 먼 시대 조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왔고 보호해왔고 지켜왔는데 그게 누구와의 언약이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언약의 역사를 보면서 뭘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순정하고 따르냐 하는 것들을 선지자들이 각성을 많이 지켰어요. 그다음에 바로 그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성도들, 신학교의 성도들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신학 성경에서도 결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그 영적인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도 어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부른받았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잘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초점과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모세와 추레금 모세와 추레금 사실은 모세는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아브라함 보다는 모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추레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세운 이유가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결국은 추레금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사사기부터 사사기 11개 이렇게 전체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오죽하면 신약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자꾸 모세의 율법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모세가 굉장히 비중이 컸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민족의 조상이 아비이지만 그러나 그 민족을 제대로 제대로 그 민족을 형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모세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중이 큰 인물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추레금하는 데 있어서 과연 모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추레금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모세의 비중은 사실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63페이지 상관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추레금 사건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인물일 뿐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지자이기도 하다. 선지자이기도 하다. 모세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선지서 하면 다니엘, 이사야, 하박국, 요나 이런 선지서의 인물들만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모세 자신도 어때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선지자. 모세 자신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 수요자로서 모세에게 맡겨준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대로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모세의 사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오합지졸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어떤 저들에게는 한 국가와 한 국가의 통치 어떤 질서 신분에 있어서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때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의 도구가 율법 훈련의 도구가 율법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구약의 모든 언약의 뿌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있다. 추레교 2장 24절에 대해 말씀이 잠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첫 번째 언약 맺은 아브라함과 메시아의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비중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164편으로 중간에 보면 레위기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과 뚜렷히 연계된다. 나는 너희 중에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에는 그들에게 종된 것을 명쾌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64편으로 나오죠. 너희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 언약의 교훈은 최루기 6장 7절 8절 레위기 26장 10절에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출애금 및 이스라엘 자순위 율법을 지배를 받았던 시대에 이어지는 모든 것과 연관된다. 모든 것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의식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부른받았는데 그 하나님께로 부른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때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깊이 간직하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어때요?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어때요?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성취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하나 과정을 본다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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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한 굉장히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이제까지 받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 자체를 언제나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또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너희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매듭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 이외에 이제 또 역사를 계속 보면 166페이지 쪽에 나가면 의미 중요한 의미가 없으니까 상반절에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은 신해상 언약이 율법주의 때문에 부패이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다. 이스라엘 신해상에서 받은 언약을 보통 율법 10개명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신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저들이 아브라함을 정말 그렇게 크게 여긴다면 아브라함의 생활을 과연 자두임들과 같이 율법주의자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으로 결국 구약성경 전체의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백성들과 왕들과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분기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착 영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윗을 넘어갑니다. 다윗은 뭐 좀 다룰 게 많아요. 우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다윗의 신분 자체는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들로 보면 우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첫 그가 낫다운 날 부터가 뭐니까 골리앗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와요. 골리앗을 우리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사실 그 이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어때요?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통치되는 통치되는 그러한 왕국을 그러한 어떤 국가 민족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도 뭡니까? 다윗왕국의 번성입니다. 다윗왕국의 번성 물론 영적으로는 그것이 메시아의 번성이죠. 메시아의 번성 메시아의 번성이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서 부름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름을 부르심에 대해서도 충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면 혼돈이 돼요. 어떻게 살인자여 가늠자가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성취를 이어주는 중요한 중간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라 반드시 다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잠깐 쉬고 나머지 5시까지 마무리 좀 합시다. 64페이지 보면 레위기 역시 아브라함 언약과 뚜렷히 연계된다. 이 점은 레위기 후반부에 명확하게 진술된다. 순정은 언약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는 레위기 자체가 제사에 관한 건데 그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과 뚜렷하게 연계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저자의 관점은 구약 전반의 토대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고 역시 신약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에 깊이 뿌리받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다윗의 성경적 위치는 그 이전에 그 다윗 이전의 인물들은 어떤 다윗과 같이 왕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람보다는 순전히 뭐냐면 족장 족장 선지자 이런 사람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성전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지만 그 성전의 약속은 누구한테 줬냐면 사실은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줬다고.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결국 솔로몬에게서 이루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특별히 신학적으로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윗이야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다윗은 어때요?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했던 짝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다윗은 종교적으로도 어때요? 성전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의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어떠냐면 정치적으로도 가장 강대한 용토와 통치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다 이루었다고 봐도 좋지만 그러나 다윗이 궁극적으로 다윗이 궁극적으로 그가 소망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169페이지 보면 사무엘서 신학의 중심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다. 다윗은 여와를 위해 항구적인 성소를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성의 영광을 완성하라는 열망을 펼출한다. 이게 다윗의 일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핵심이 뭐냐면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아들이 성소를 건축할 것이며 다윗 왕인은 경고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 언약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데 있어서 다윗의 성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이거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모세 그 외 족장들과 모세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중간 결산하는 중간 무엇으로 성전으로 중간 결산을 해줘요. 아주 딱 결산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표본으로 딱 세워요. 항상 왕들이 잘했을 땐 다윗을 비유해서 왕들이 못했을 때도 다윗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돼 중간에서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고 또 성전을 왕국하고 그러나 물리적인 실체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강건하게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고 더 이것이 실제적으로 더 이루어지려면 언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때 사실은 다윗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확 아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0페이지 보면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의와 구속적 은혜에 대한 신학이 솔로무모다 오히려 다윗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설명하는 언약으로 여겨진 것은 바로 사무엘 하 7장 14제 기독약속이다. 또 총 150편 시편 73편 시편을 설명하는데 다윗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의 관점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왕성하게 왕성하게 드러내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솔로몬이 여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시온서는 그냥 넘어가고 솔로몬과 성전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174페이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지만 상반제를 보면 그러나 솔로몬을 최종적으로 파괴시킨 장본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왜? 우상순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존재는 신약성경에서는 어때요? 거의 무시돼요. 사실 솔로몬만큼 가장 화려하게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폭삭 망한 사람은 솔로몬이 최고예요. 솔로몬만큼 그런 사람이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솔로몬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잠깐 솔로몬의 화려함 잠깐 비유했을 그 외에는 솔로몬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면으로 교훈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약성경에 없어요.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게 나는 그걸 더 지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성전에 그 실제적 그 정말 이루는 일을 이 뭐야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다윗은 준비만 다 하잖아요.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에게 이제 성전을 네가 완성해라 이렇게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도 성전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더러 모든 준비를 자기 당대에 다 해줘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그냥 지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라고 봐야 돼요. 다윗이 어쨌든 솔로몬이 제정신이 있을 때 성전을 그래도 완공하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영적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을 주셨는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아주 완전히 망각한 사람이에요. 망각해가지고 말년이 초라하잖아요. 초라하게 비참하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성전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즉 아브라메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실체적 보증이라고 딱 정확하게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너무 여기 저 11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은 느닷없이 언약 이반자 바람둥이 정치적 기회 우상 숭배자 이게 솔로몬은 이렇게 완전히 용두삼이에요 용두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왕공 한 다음에 참 장엄한 기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아예 살지도 못했어요 아주 험앙하게 끝났어요 험앙하게 굉장히 비참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비록 외형적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두 번째 성전도 결국은 파괴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화할 것이다 특별히 하늘의 성전은 누구도 파괴하지도 못하고 누구도 하늘의 성전을 손을 대지 못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에스겔스의 에스겔스에서 지금 여우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의 모습이 예언되어 잘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전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에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실체가 돼요 그 다음에 구약신학성경으로 넘으면 이 성전 이라고 하는 것 자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이 성전이 아주 가장 뚜렷하고 확고하게 모습을 나타내요 예수님 자신이 저 성전을 허러라 내가 사흘 만에 저걸 세우겠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자신을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좀 더 이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했다면 장차 지금 내가 세우는 이 거대한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실체를 나타낼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전역을 모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단순히 자기가 어떤 거대한 성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다는 의미보다는 뭐야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자의 환산 또 뭡니까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 결국 그 영광을 미리 모여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까지는 솔로몬이 몰랐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고 나서 그렇게 멋있게 기도 한번 하고 결국 쫄딱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굉장히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가장 참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끝내요 다음은 지혜서 지혜서라고 지혜서라는 지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사실은 지혜서의 그 위치 지혜서의 의미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물론 이제 지혜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세속적 처세주를 가리켜가지고 이 세상을 약삭바르게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로 준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지혜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기 지금 177배지 보면 상반절에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경애는 하나님의 게시된 진리에 공손하게 복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게시된 진리는 뭐요? 언약과 구속의 초점을 맞춘다 지혜서의 목적은 이거예요 177 상반절 이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문 전도서 특히 자문 같은 경우 결국 지혜 지혜를 많이 얘기해요 전도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공손하게 복종해라 반항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의 그 핵심은 뭐냐 결국 언약과 구속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게시된 언약의 그 핵심인 구원 구속에 대해서 어때요? 분명한 믿음과 순종을 믿고 따르라 이게 바로 지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추방과 귀한 추방과 귀한이 저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냥 막 굉장히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막 참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본토로 귀환하긴 해요 귀환하긴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추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178배지 거의 뭐라고 나왔습니까 추방의 긴장은 그리스대의 구원사에게서 해소된다 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범죄 우상승배했어요 말씀의 불순종했어요 결국에 포로가 되고 또 추방이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그럼 이것들을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대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뭐로 봐야 되냐면 아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오랜 수백 년 동안 그리스 그 다음에 주변의 로마 이런 민족들에게 포로로 또 이렇게 잡혀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모를 통해서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돼요 사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못 깨달았죠 전혀 못 깨달아요 전혀 그들은 참 어리석은 게 그들은 오직 육신적 관점 육신적 관점에 의해서만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에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엉뚱한데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참 안타깝고 불행 그들로서는 아주 참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179페이지 보면 구원 역사에서 죄를 속하게 마련된 온갖 거룩한 의식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영적 자매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자 보세요 구약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의식 제사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참 하나님이 백성으로 특권으로 선민으로서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그들을 영적인 자기 파멸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경계해서 참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막 흐트러진 것 자체 이런 것들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결말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결말은 결국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결국은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되는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보면 결론을 보면 결론을 보면 결론을 보면 결론을 보면 백밭이 이페이지 중밭이 보면 선지자들의 성차는 시종일관 창조로 되돌아가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시작점을 찾는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제공한다 제공한다 아래 하반절에 이런 시대들도 더욱 보스와 클라우니가 제안하는 시대들이 비록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런 시대들도 더욱 근본적이고 유용한 이야기 제공 장조와 타락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거쳐 다행과 솔로몬의 성전건축 정점에 이르는 이야기책이 안에 속한다고 보는 편이 옳다 모세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시대는 이런 구속의 정점을 무색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이 결론을 잘 다시 한번 결론을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걸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이 저자가 지금 어때요 보스와 클라우니가 제안하는 범위는 예수님의 구속의 정점을 좀 너무 폭이 좁고 좀 너무 뭐랄까 협소하게 본다 그래서 이 저자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 그 구원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좀 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해석이 더 풍성할 것이다 하는 결론을 지금 여기서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심하게 잘 다시 한번 읽어볼 가치가 너무 좋아요 잘 읽어봐도 구약 성경에 어떤 하나의 맥이 딱 잡혀요 아주 중요한 체계가 잡혀서 굉장히 참 도움이 된 그래서 6장은 참 굉장히 설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7장 구약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기 선지자들의 종말론 선지자들이 이 종말론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기시의 관점 구속의 관점을 받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7장 살펴보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뭐 아주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폭넓은 관점을 제시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책 남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모든 공부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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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